여권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이 연일 한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의혹의 논란,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그 논란과 의혹은 더 쌓이고 있습니다.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이 6개월 남은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할 전문가들을 오는 12월에 일본에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대선 경선전이 뜨겁잖아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여권 인사, 언론인들을 고발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그야말로 일파 만파 번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사건 진상규명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그리고 공수처가 투트랙으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대검 검찰에서 사실 제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의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차분히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법원 감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도 고발 사주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피의자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불구속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로 정식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일은 아니죠. 지금 제1야당 경선에 나와 있는 대선 후보, 그것도 야권 지지율 1위인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은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당연히 그래야 하듯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 공작이다, 여당에서 정치 공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제보자가 맞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씨는 윤 전 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자신이 공익신고자임을 밝히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 씨는 첫 번째 4월 3일에 제출했던 이미지와 고발장들에서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가 온 뒤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제보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출처 없는 괴문서다 이렇게 칭했던 관련 고발장들과 증거들은 검찰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고발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 의원을 거쳐 제보자인 같은 당 조성은 씨에게 건넨 사실 자체는 이제 팩트입니다. 여당 발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고 야당 측에서 내부의 제보를 통해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은 이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제 최초 제보자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 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 그리고 그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준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혐의자로 알려진 손중성 검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직접 언론에 내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라는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발장을 본 적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면서도 문건을 건넨 사람과 고발장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그 소속이 검찰인지 대검인지 또 이것을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중요한 거고 넘어간 내용 고발장의 내용 그리고 이게 실제 고발이 됐느냐 실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런데 이것은 은밀한 거래를 밝히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할 필요도 없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사안도 아닙니다.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으로 주목받은 손준성 검사가 글쎄요 철창 신세를 각오하고 끝까지 함구할 가능성도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만일 손준성 검사를 비롯 검찰 수속의 검사, 직원이 고발장의 작성자 또는 전달자라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당시 검찰과 무관하다 이렇게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윤석열 후보 측 주장이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게 될 것이겠죠. 선거를 앞둔 야권 1위 대선 후보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루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듣기 말해도 무시무시한 4개의 범죄 혐의를 씌운 공수초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 중에 하나가 텔레그램 메시지인데 이게 굉장히 사건에 중요한 것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메시지 중에 손준성 보냄, 이 손준성이 진짜 그 검사 손준성인가 아닌가 이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습니까? 대검 감찰에서 제보자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손준성 보냄을 통해서 미래통합당한테 건너간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조작된 정황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메시지에 담긴 내용물을 보면 고발장, 캡처 화면 증거자료, 또 하나 실명 판결문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법조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 대관에 소속된 인물이 2만 6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준성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 딱 한 명입니다. 손준성이라는 이름은 딱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고발장도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부인하지만 법조인들은 거의 딱 보고 나서 이거 검사 솜씨네 이런 평가를 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쓰는 어휘, 문체, 공소장에 나오는 문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야당 탄업이다, 국정원 개입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안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에서 조금은 벗어난 곁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가 직접 김웅 의원을 지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험이 많지 않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나선 탓에 절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난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공개되기 전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것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노련하고 경험 많은 박지원 위원 원장이 이번 사태에 개입한 거다 이렇게 볼 증거나 개연성을 아직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유력 예비 후보를 찍어내겠다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총출동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은 무책임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건의 실체를 우선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고발 사주 의혹의 중요 인물인 김웅 의원이 인터뷰할 때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또 이 사안을 자기가 전달받은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오히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김웅 의원의 대응에 지도부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이 8월 말에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다고는 했지만 경선 버스는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고 이런 보도를 한 뉴스버스만 뜬 꼴이 됐습니다. 공수처의 야당 의원 압수수색은 다소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정말 아직 뇌관이 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폭발력이 있을지는 가늠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근 발표했잖아요. 이 계획을 검토할 국제 전문가들이 파견된다고요? 네 국제원제략기구 IAEA가 뽑은 전문가들이 오는 12월 해당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될 것이다라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주말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보게 되나요? 방류될 오염수의 상태, 방류 절차의 안전성, 그리고 방사는 오염의 효과 등을 IAEA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라고 일본 정부는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IAEA 전문가들이 파견되는 이유가 있겠죠? 방사능의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두고 지역 어민들 그리고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자국 전문가가 아니라 국제 전문가를 불러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해달라고 IAEA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점검단을 보내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IAEA가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에 에브라르 IAEA 사무차장이 일본을 방문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전문가들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선정을 하고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하의 터널을 파서 오염수를 바다 쪽으로 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원전과 맞닿은 해저면에 12m의 깊이로 콘크리트 터널을 만들어서 이 터널에 파이프를 넣고 이 파이프로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겠다라는 방식입니다. 터널의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네. 발전소에서 터널을 1km 길이로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터널은 원전 5호기 근처 해안에서 파기가 시작되는데 원전 5호기는 지난 2011년에 발생했던 대지진 당시에는 피해를 보지 않은 곳입니다. 네. 발전소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그간 제기된 반발을 의식한 조처인가요? 맞습니다. 인근 지역 어민들은 발전소 바로 옆에 오염수를 배출하면 지역 어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발전소에서 좀 더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였죠? 네.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 전력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천여 개에 달하는 지상탱크에 오염수를 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이 되면 더는 오염수를 지상에 저장할 수가 없게 된다면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다음 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